식빵이 화제가 된 이후로 언제 제일 많이 나와? 실수했을 때,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짜릿할 때. 실수했을 때. 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근데 기분 좋을 때. 아, 씨. 난 나. 코리아 넘버 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드세요, 드세요. 그냥 한입 드시고. 드셔도 돼요. 알랑맘, 알랑맘 끼지 말아. 알랑맘 끼지 말아. 코리아 넘버 원. 연경아. 네? 이게 뭐야. 어. 어. 음. 아. 와, 너무 좋다. 와. 형, 뭐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잖아요. 코리아 넘버 원.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쌈 먹는다. 아, 싸들어야 됐었나? 나 혼자 먹었네. 아니, 아니, 아니. 어? 내가 쌈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게 남이 싸주는 쌈인 거야. 그렇죠. 먹어봐요, 진짜로. 그래서 난 이런 게 좀, 이런 게 좀 가끔 이해가 안 가. 상처에다가 또 하나를 쌓는 이런 행위? 처먹지 마, 처먹지 마. 코리아 넘버 원. 형, 뭐. damn point.